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동영상 파일에서 음악만 추출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로 가서 앱을 하나 설치할 겁니다. 지금 제가 설치하는 것은 비디오 포맷 비디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포맷 팩토리라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죠. 제가 이걸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제 경우에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가 뜹니다. 여러분은 이 비디오 포맷 팩토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 열기는 이곳에 설치란 글자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은 광고 포함 인 앱 구매입니다. 제가 이것을 열기를 한번 해 보겠어요. 열기를 하면 이렇게 처음에 나오고 이런 화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동영상에서 음악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add를 누릅니다. add 플러스 있죠. 플러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서 다양한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비디오에서 음악만 오디오만 추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비디오에서 터치합니다. 비디오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가 여기서 아침에 제가 만들어서 올린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음악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여기 터치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 음악을 추출할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환자니카 함정 마칭해가 6분 35초다 길이가 나오죠. 그리고 MP4다 이렇게 나오죠. 동영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코덱이 동영상 코덱이 H.264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1080이고 30프레임 FTP 비트레이크가 9080KB 이렇게 나오죠. 오디오 디테일은 보세요. 여기에 코덱은 AAC로 되어 있고 이렇게 프리퀀시는 44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티레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음악으로 바꿀 때는 이 동영상을 음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컨버터라는 것을 보면 컨버터가 전환이라는 뜻이죠. 컨버터가 전환이라는 뜻이죠. 툭 터치하면 여기에 현재 이것으로 바꾸는 것을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해서 음악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여러 가지 전환하는 포맷이 쫙 나와요. 그 중에서 오디오 온리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MP4 파일을 여러 가지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ASF나 AVI나 DVD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음악을 추출할 거니까 오디오 온리 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 파일은 426.96 메가바이트인데 아웃풋은 출력 파일 사이즈는 사이즈가 27.87로 나와 있죠. 그리고 오디오 온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음악 파일만 추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여기 보세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코덱을 MP3로 추출하겠다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터치하면은 AAC나 FLAC, M4A나 MP3, MP2, OGG, WMA 이렇게 여러 가지 포맷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MP3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MP3를 터치합니다. 그 외에 Frequency라든가 이런 것은 Same as original, 오리지널과 똑같이 하고 스테레이로 하고 비트레이트는 160으로 이렇게 그들이 여기 나온 대로 그들이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트림을 앞뒤로 자른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은 손대지 않아도 돼요. Watermark, Remove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음악이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음악을 어디에다가 출력할 거냐. 여기 중요합니다. Output Fold 있죠. 여기 Pick Up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래서 출력할 Fold를 정합니다. Pick Up을 툭 터치하면 자신의 컴퓨터,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폴더가 납니다. 그 중에서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를 여기에 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 음악 있죠. 여기 보시면 Music 골뱅이 뮤직 여기에다 저장할게요. 이걸 툭 터치해서 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No Right Confirmed Muse에다 저장해 볼게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OK를 누릅니다. OK 터치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써놨네요. Delete Original File After Conversion 이 동영상을 전환한 후에 원래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할 거냐 말 거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 동영상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악만 없는 거죠.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체크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여기 최하단에 보시면 컨버터가 있죠. 컨버터. 최하단의 오른쪽에 컨버터라는 영어로 이 컨버터가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영상 파일에서 음악 파일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컨버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오디오 비디오 팩토리에서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업하는 뭐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성공했어요. 여기에 Success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 색깔이 있는 거. 이 Success가 성공했다 이런 뜻입니다. 뽑아낸다는 겁니다. Audio Only MP3라고 되었죠. 100% 됐다. 그리고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홈 버튼을 터치해서 내 파일로 가겠습니다. 내 파일로 가서 툭 터치하면 내장 메모리에 제가 아까 저장했거든요. 내장 메모리에 가시면 아까 제가 골뱅이 음악에 저장했잖아요. 골뱅이 뮤직. 현재 여기에 제가 아까 저장했어요. 여기 터치해서 이 폴드에서 저장했어요. 그래서 이 폴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일 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2월 2일인데 2020년 2월 2일인데 오후 4시 40분 지금 저 위에 보시면 4시 40분 여기 나와 있죠. 스마트폰의 여기에 파일의 크기는 5.5다. 이렇게 여기 음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플레이 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음악입니다. 제가 이게 바이올린 소리가 좋아서 3배럴이 확대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서 동영상 파일에서 음악을 이렇게 같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동영상 파일에서 음악 오디오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앱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걸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악 오디오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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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